마크의 동물병원 요크셔 테리어를 구해줘 아, 이게 무슨 소리지? 피터, 왜 그래?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아? 잘 모르겠는데 위험해 저 아래 강아지가 있어 뭐? 저런, 어떡해 마크의 동물병원에 구조 요청을 해야겠어 응 일단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할게 체온을 재고 어, 열이 좀 있구나 열을 좀 내려야겠어 됐어 몸무게도 재볼게 많이 굶은 것 같으니까 수액도 좀 맞고 부러진 곳이 있는지도 확인할게 저런, 다리가 부러졌네 치료할게 자, 됐다 털에 기생충이 있어 잡아야겠다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자, 쑥쑥쑥쑥 쑥쑥 요크셔테리어는 기다랗고 탐스런 털이 몸 양쪽으로 뻗은 게 특징이야 다 됐다 와, 아까 그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공사장에 있었던 걸까요? 예쁘다고 데려다 키우다가 돌보기 힘들어진다고 버리면 안 돼 정말 나빠요 누나, 우리가 잘 돌봐주자 알았어 정말 기특한데? 고마워 뭘요? 이렇게 예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가볼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